군데군데 잘 익은 수박이 탐스럽게 보입니다. 보라보라 섬의 수박은 작을 땐 줄무늬가 선명하다가 다 익을 때쯤엔 무늬가 없어지고 색이 짙어지는 품종입니다. 익은 수박을 골라내는 법은 세계 공통인가 봅니다. 농부의 자부심은 농작물인 게 당연합니다. 따가운 해살 아래 그을리는 살갗 걱정보다 함스럽게 익어가는 수박을 보며 미소를 먼저 짓는 것이 이들의 마음입니다. 아주 글쎄 후라이 1시간 동안 4번째 앞에서 5시간 동안 5시간 동안 많은 공통ni과 2시간 정도 1시간 동안 5시 1시간 동안 4시간 동안 하루 수확을 마무리하자 이번엔 모종을 심을 차례라고 합니다. 수확과 모종을 함께 할 수 있는 건 사시사철 더운 이곳의 기후 덕분입니다. 보라보라 섬에선 수박이 1년 내내 제철과일입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관광업 종사자가 된 지금 땅을 지키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몇 시기가 들어간다? 많은 원leep이 일정지 않던 것? 몇 시기에? 이건 좀 더 추후와 불가능합니다. 너무 구원해서 더 뜨거워. 보다른 배 constitkop이 얼마가? 500원 정도? 200. 250. 250. 250. 300. 킬로. 킬로. 4킬로. 아, 다가. 알로, 세공 알로? 컴멘. 다가. 마, 오 트라바이. 릴즈, 릴즈, 트라바이. 관광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일구며 사는 이들에겐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정직한 농부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종심기가 끝나자 때마침 비가 내립니다.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줄 고마운 담비입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휴양지가 된 보라보라가 처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그 역사의 흔적은 화산섬의 깊은 숲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전쟁과는 무관했던 평화로운 섬. 이곳이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의 경랑에 휘말리게 된 것은 1941년에 일어난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기습 공격에 놀란 미군은 태평양의 후방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바로 보라보라였습니다. 섬 곳곳에 미군이 설치했던 7인치 포의 잔해들이 남아있습니다. 1941년부터 들어온 미군들에 의해 섬은 전쟁을 대비한 요새로 변해갔습니다. 그들만 아니라면 섬사람 그 누구도 전쟁을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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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